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아TV의 정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네 우리 안혜경언니 정말 오랜만에 저희 정윤아TV에 또 찾아와 주셨는데요. 한 1년 전이었나요? 아주 꽤 몇 개월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복도 지났죠? 중복 지났어요?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있으면 말복이 오는데 우리나라 복날이면 미어 터지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삼계탕찌. 삼계탕찌 엄청 그냥 미어 터져요. 정말 뭐 하루 매출이 제가 아는 사장님이면 3천만원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막 들고 나가고 막 이렇게 사는데 솔직히 저는 좀 그 풍경이 정말 진풍경이에요. 대한민국은 평상시가 영적이고 너무 잘 먹는데 굳이 복날이라고 저런 걸 찾아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아니 복날이 아니고도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맨날 치킨. 저는 아파트 올라갈 때마다 사실 제가 고기를 못 먹거든요. 근데 그 냄새는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이거 치킨을 한번 시켜 먹어봐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게 치킨인데 아니 복날에 굳이 또 굳이 있고 다 이걸 먹어야 돼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여름을 잘 나기 위한 그 대책 같은 영상을 내놓은 거예요. 욕하지 말고요 언니. 왜 이미 또 실룩실룩해. 나 자꾸 영 나오려고 그러지. 아니 지금 우리 혜경언니가 저번에 저희 아빠랑 방송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 저에 대한 분노가 꽉 차 있어요. 아니 너는 닭곰을 왜 자주 먹었다는 거 토기감을 자주 먹었다고 그러게 되면 자주 못 먹었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자주라는 게 그래봤자 일련의 뭐 열 손가락 아니죠. 열 손가락이면 한 달에 한 번 먹었다. 한 겨울에 한 번. 한 겨울에 한 번 더 먹었구나. 그래도 야 자주 먹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언니한테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저번에 저희 아빠랑 엄청 싸우다 하셔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여름을 잘 나기 위한 조치들이다라면서 이제 영상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남북한의 여름나기예요. 그래서 남북한의 여름나는 게 얼마나 다른지 또 북한에서 선전하는 영상은 또 어떻게 선전하는지 한 번 언니랑 리뷰를 좀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하셨나요? 저 자꾸 욕하면 안 돼요. 남북한의 여름나기 북한에서 여름나기 어떻게 하는지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옷 선택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는지 뭐 이렇게 지금 파트가 째려먹고 계시는데 언니가 네 이제 한 번 쭉 보실게요. 여름철에는 대체로 온도가 30도씨 이상이고 또 습도는 70% 이상입니다. 이렇게 무덥고 습한 여름철이면 아마 사람들의 제일 첫째가 하는 관심사가 건강관리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여름철 건강관리를 잘하는 데서 어떤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말했잖아요. 이거 보면 저는 영 많이 할 거라고 여름철에는 뜨거운 햇빛의 용량을 많이 봤습니다. 햇빛은 빛의 파장에 따라서 조개선, 가시광선, 자외선으로 비하다보니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즉석왕선으로 내려 쪼이는 시간에는 될수록 뭐 안 나갈 수가 있나? 왜 시키면서 자기네가 부득이하게 나가야 할 경우에는 해가린 모자나 양산, 색안경과 같은 비하도 슬구상이 없는데 무슨 자, 옷 선택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옷을 선택해야 하는지 옷은 사람의 외모에 용량을 줄 뿐 아니라 건강에도 큰 용량을 미칩니다. 저 옷도 제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은 왜 손이 아니야 지금 주면서 입으라고 이런 사람이나 버는 사람에게 시원한 느낌을 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리로 환하고 네 버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입는 사람들도 상쾌하고 밝은 색으로 옷을 입는 게 압수없습니다. 해보십시오 이거 미국이빨 다른 옷들이 많으니까 지금 자기네도 이렇게 휴내는 거야 강바람을 맞으면서 아침 운동을 하니까 기분이 막 상쾌했습니다. 상쾌 아침마다 6시만 되면 임 반장이 점을 두드리면서 청소 나오라고 하는데 언제 운동하러 갈 수 있니 뭐 81살이래 이거 90만 하내라 나와서 운동 6시부터 7시까지 운동하면 운동하는데 그리 큰 용량을 미치지 않는다고 어머나 80대가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니 야 여기 획득한 한 60살만데도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한민국에 40대 할아버지 누가 그러니까 어머나 이런 신뢰 운동장을 누가 가니 야 이거 자기네들 중국 쪽이 어디하고 중구역에 어디 간부도 갔는데 지금 찍었구나 어 구독자들이 언제 이런 데 가서 이걸 하고 있네 시장에 나가서 국수 팔아야 어 빼떼기 이런 영상을 이렇게 내보내서 이걸 외국 사람들이 보면 북한도 한국처럼 사는 거 아부다 할 거 아니냐 형 근데 이 영상을 북한 주민들 보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사람도 흘리나겠지만 어 맨날 지금 장마철 돼갖고 제박둑사키 시키면 그렇지 야 이제 또 우리 언니 역할 차례인가요? 나는 빼야 이제 또 야 야 내 말하잖아 군대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염소 염소 7마리인가 8마리인가 키웠고 달굴 10마리인가 키웠는데 알을 받아가지고 알을 하나하나 10마리 10원씩 했나 응 그걸 팔아서 양산 사준다고 있잖아 달굴 팔아가지고 야 아니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매번 막 무슨 초벅 중벅 말벅이면 무조건 고양식을 먹거든요 응 그런데 비해서 북한에 계실 때 고양식 뭐 드셔보셨잖아요 매년 난 원래 고양식을 안 먹지 안 먹어도 이렇게 건강해 어 북한사람들 대부분 닭곰이나 토끼곰 이런거 몇 달에 한 번씩 먹어요 야 또 너도 영국 말하지마 아 사람들 말하잖아 북한사람들이 남자들 결혼식 할 때 한번 닭고기 먹어 본다고 진짜로 그러지 않고 국수삶아 먹을 때 닭고기 국물 안 해 먹어요? 너는 어디 무슨 구라파에서 왔는데 여름에 따로 고양식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큰일 나지만 개잡아 먹었어요 저희는 그렇지 뭐 닭고기 토끼곰은 사실 뭐 그건 흔하게 먹으니까 별로 그렇게 취급을 안 했고 닭고기 개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네 보양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이제는 뭐 개는 아니고 닭 이런 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제가 겪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이만갑에 나와서도 제일 미안한 게 언니 같은 분들이었어요 야 난 또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보다 더 안 진짜 풀케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뭐야 알아 알아 얘기 처음에 지 잡아먹고 응 그때는 내가 이만가 말할 때 초창기에 나와서 그 얘기 해가지고 저 무슨 사기치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벽에 발려 너 불을 어떻게 뜯어먹어 뭘 먹어요? 벽에 벽 이렇게 벽지 바르는 풀까지 뜯어먹었 그때 뭐 풀이 어디 뜯어먹을 게 있어 밥알로 이렇게 벽지가 뜯어져가지고 뜯어져가지고 밥알로 해가지고 벽지를 발랐는데 며칠을 굶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그걸 먹었다고 그랬어 아 난 이해돼요 아무리 왜냐면 쥐들도 배고프니까 벽지가 올라갔잖아 응 응 응 그래서 야 저게 무슨 소린가 했거든 근데 난 지금 또 네가 얘기하니까 아 이건 무슨 술 뜯어먹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이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북한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한다고 하세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활하는 레벨이 천차만별이고 아버지 어머니 직업에 따라서 학교가 갈려지고 생활이 갈려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는 막 집에 기름도 없었대요 그런 얘기를 왜 그러나 법현적인 가치를 볼 때 북한에서는 아주 덩떨어진 영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주민들이 먹고살기 힘든데 언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옷을 가려입는다 야 내 몸통이 가르기도 힘든데 이 영상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여름에 왜 얘기를 하냐면 여름에 더위 먹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무슨 양산을 쓰고 돌아다니고 정말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영상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은 북한이라는 사회 정상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거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회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라는 격려 차원에서 만드는 오르고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또 우리 뭐 종유나TV나 안혜경TV 시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준박사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영상에 진실성이 있는지 한번 좀 가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 혜경언니와 2편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